지완이 오늘이 B의 1위에요. 처음이네요. 두번째요. 아 두번째구나. 전번에 쓰기 시험 틀렸는 거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어요. 이번엔 쓰기지 마세요. 오케이 그래서 소리? 레이스. 하나씩? R. A. A. R.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 같은데. A. 합쳐서? C. R. R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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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합 몇가지 소리? 레인. C. C는? S. E는 소리. 원래 소리는 뭔데? E. A. O. E. A. O. E인데 소리 안나는 대신에 얘가 A 소리나게 만들었습니다. C가 쓴 소리된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소리? 레이스 레이스. 그래서 달리기 경주? 레이스. 쓰기. R. E. C. E. 레이스. 레이스. 오케이 계속했어. 소리. 테이프. 테이프. 하나씩. 에이. 에이. 다 합쳐서. 테이프. 몇가지 소리. 테이프. 테이프. 뜻은 잘 알걸요. 소리. 테이프. 쓰기. T. A. P. E. 소리. 테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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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했어. 소리. 게이트. 하나씩. 테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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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 너 전번에 이거 뜻몰랐어 이번엔 알아야 되겠지 그치? 문 게이트 문 게이트 게이트 쓰기 g a t 끝 소리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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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했어 게이트 게이트 페이스 하나씩 게이트 게이 a c 다 합쳐서 페이스 알 F는 항상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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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C는 중에서 E는 소리 안나고 다 합쳐서 FACE FACE 얼굴 FACE FACE C E 소리 FACE FACE R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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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tless RACE RACE FACE L A RACE A relatable RACE 케이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소리 lake lake 뜻은 호수 호수 lake 쓰기 R A C E 너 전번에 이래서 틀렸습니다 S K K 전번에 지난 시간에 이래서 틀렸습니다 네 소리가 뭐라고요 lake 이터 쓰기 시험 칠 때는 like 쓸 때 조심하세요 예 예 계속해서 소리 great great 그렇지 잘했어 great great 하나씩 k g g r r a a a 그래서 여과의 소리 clay clay 여기 있다 clay gr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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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는 항상 크 아이고야 그래서 다 합쳐서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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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고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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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그래서 g는 그 g 중에서 g r r 역과의 소리 그레이 Keith m gray sur gold hur y o g o 그래이프 피는 항상 이는 소리 안나고 합쳐서 그래 그래 글레이프 여기 있다구요 그래이프 오케이 뜻은 포도 그래이프 글레이프야? 저거 뒤로 들어가야지 왜 자꾸 밖으로 나옵니까 이 아니고 걸 걸 걸 걸 그래이프 오케이 쓰기 G R A P E 오케이 소리 그래이프 그래이프 여기 있다고 그래 그래이프 그래이프 계속해서 소리 스케이트 하나씩 S S가 S 소리네요 A 합쳐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누가 스케이트이래 스케이트 스케이트 S는 킥에서 K는 항상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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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쓰기 A K 넌 번에 너 C 써가지고 틀렸는 거 알지 A P E 소리 스케이트 스케이트 K 소리 케이크 케이크 하나씩 케이크 t 에 V k 이얏 frenav fk 케이크 게임 Fk 메이비 к에이크 케이크 그래서 케이크 1대1 말하기 시험 다 했고요 이제 쓰기 시험 칠 건데 전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되겠죠? 네 네가 생각해야 된 건 안 되겠지?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